포지션! 센터예요. 보컬, 춤, 댄스, 비주얼 다 되기 때문에 센터로 치자! 우리! 저를 지명하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. 잠깐만요. 괜찮아요? 프로그램 줄이셨죠? 네! 런 벨! 여러 가지 배우는 이런 거 아니에요? 잘못한 게... 뭐 잘못한 게 보다는 못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완벽하는 수준까지 한번 가볼까 싶었어요. 아기야! 거짓말하면 안 돼. 제가 여쭤봤거든요. 안 되네. 무기의 특기가 뭐가 있나? 소리 크게 지르네. 아 그거... 아이 그건... 사람 다 알고 있어서 재미없어요. 허세! 아 그건... 아이 그건... 뭐하는 거 아니에요? 허세를요?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아... 많이? 많긴 한데 허세예요 이게! 아니요 아니요. 저 지명하겠습니다. 뭘 준비하겠지? 모래는 몇 개인 것 같아요. 정말 부끄럽네. 음색이면... 이게 아닌가요? 아닌가요? 맞으시죠? 몰랐던 너를 봤다. 나머지는 알아서 그냥... 숨은... 수지하는지 미안한데... 아... 진짜 제가 기회를 주시면... 예능감. 예능감 물어 짚으신 거예요 지금? 진짜 검소적으로! 배우고 싶은 것도 있어요. 안 그래도 적어왔어요. 하고 싶은 게 좀 많아요. 요리! 알바 같은 거! 핵원도! 연기! 보조에 빠진 거! 죄가 아니잖아! 한국 사토일도 배우고 싶어요. 대안타 아마 이런 거. 공짜 공짜 공장장 막 이런 거. 트로트도 좀 제 스타일이에요. 제 음성이랑 하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대박. 재밌겠다. 트로트를 배우고 있어요. 트로... 뭐라고요? 트로트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. 어려웠는데... 즐겨보는 유튜브... 장승현 선배님 워크맨! 프로그램처럼 할 수 있나요? 죄송하지만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... 전부 다 선배님... 이제부터 전쟁이야! This is a competition! 경쟁장이죠. 경쟁장. 제가 진짜 제대로... 예. 너무 지각. 잠깐만. 기가 막히게 잘해요. 안 계지만 괜찮나요? 정짜리 못 봤는데 뭐 괜찮아? 아! 저기요! 아! 갈게요! 배움의 길 런웨이브 기대해주세요! 런웨이브? 런웨이브? 런웨이브 런웨이! 저 뭐라고 했어요? 런웨이브... 레이브가 아니고 런웨이. 런웨이! 아 런웨이! 런웨이! 원더케이! 원더케이!